자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바이로직스 2021년 EPS 5,148억원, 5,148원, 멀티풀 158배 줘서 목표주권 100만원 산정했습니다. 그럼 바로 비교가 가능하게 제가 셀티론으로 넘어갈게요. 그 부분만 보자고요. 여러분. 2021년 매출액 25,750억원, EPS 7,247억원, 아까 5,000원이었죠? 삼성바이로직스. 멀티풀 37배 줬습니다. 여러분. CMO 회사에 158배 주고 셀티론한테 37배 줘서 목표주가 36만원. 자, 요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면 줄저리 줄저리 적었겠죠? 그죠? 그러면 셀티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썼다면 보시죠? 생산 효율성 개선 효과에서 1쿼터 매출은 부진했으나 생산 효율화로 수익성 크게 확대. 매출도 부진하지 않았어요. 지난 분기 대비 22% 상승한 게 어떻게 매출이 부진한 겁니까? 이 컨센서스 대비, 참 이 말이 웃긴데, 자기네들이 높게 잡아놓고 컨센서스 하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영업이익은 아시다시피 45.4%. 아까 CMO 30%가 높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삼성바이로직스 평가하면서. 그런데 이미 셀티리오는 3월달 1분기 보고서에 45%를 달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2분기에는 유럽시장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이스시 성장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영업이익률 보세요. 40% 정도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액 2539억원. 2분기부터 유럽시출시 및 유플라이마와 1공장 램시마이스시 생산 재개로 1쿼터 21년 대비 실적 개선 기대된다. 이렇게 썼고, 투자의견은 바위 적정 주가 36만원. 생산 공정 효율화로 원가 개선 지속 중이며, 하반기 렉키로나 정식 허가 후 인도 및 유럽 출시 가능. 우리가 지금 파키스탄에 보냈잖아요. 수출을 첫 수출을 했잖아요. 고협회 인도, 그 다음 유럽 같이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멀티플을, 자 보세요. 4를 37배, 아까 삼성바이로직스 158배. EPS, 7248배. 그죠? 여러분, 매출액 2주 5천억, 영업이익 1275억원. 다시 한번 가드릴게요. 삼성바이로직스로. 매출액, EPS가 7천원 대 5천원. 멀티플, 그래도 저는 김지아 연구원은 좀 용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비교해서 이렇게 레포트를 하나로 다 제약바이오로 커버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